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레고캔바이오구요. 코드번호는 141080입니다. 현재 12월 14일 월요일 1시 5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레고캔바이오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영상으로 제 생각과 그리고 리뷰를 진행을 했고 지난주에 따로 가격 전략이나 아니면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시를 해드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 영상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어느정도 중첩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좀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또 한 4분 정도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차트 보고 분석하는 이상한 유튜브보다 성장하는 모습이 좋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일단 저는 차트 분석 위주로 많이 합니다.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주가의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나 아니면 재료. 저는 그런 재료 모멘텀을 거의 재료로 보고 재료에 있어서 괜찮은 재료다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차트가 주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트가 주고.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은 차트 말고는 별로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당연히 재료가 어떠느냐에 따라서는 그리고 재료가 좋으면 결국에 거래대금도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료 분석까지는 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셨다. 4분기 IR 자료에 명시된 코로나 치료제 이슈도 궁금하다.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IR 자료는 레오캠 바이오 사이언스 거기 안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들어가셔서 공시정보로 들어가시면 4분기 IR 자료가 있습니다. 4분기 IR 자료도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받아보시면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게 IR 자료로 나옵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대략적으로 다 나오죠. 기업 기업부터 자본금, 주요 사업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임직원 수가 100명인데 R&D 인력이 85명입니다. 정말로 연구 쪽으로 거의 한 85%를 연구 쪽에 인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영주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서울대 카이스트 유기화학 박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LG 생명과학 신약 연구소장 그리고 국내 최초 FDA 승인 신약인 팩티브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 간암치료제 등 다수 글로벌 기술 이전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기술 이전 현황과 경영 실적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어떤 기업 파트너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파이프라인을 어느 정도의 마일드스톤을 받으면서 계약을 했는지 그래서 20년에는 다케타, 익수다, 시스톤, 픽시스 이런 식으로 있죠. 그리고 하이헤바이오 이런 식으로 있고 경영 실적을 보시면은 올해 작년에 매출액이 545억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18억원 정도를 달성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래도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서 ADC 플랫폼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라는 이런 것도 있고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다 다운받아볼 수 있으니까 그 외에도 여러가지 그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밑에 있더라고요. 조금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해서도 좀 밑에 있었는데 어디 있었죠 이게? 여기죠. 이거 말씀하시는 LCB-99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렘데시비를 대비 우수한 약효를 가지고 있고 렘데시비를 자체가 근데 그거 막 좋다라고 평가는 안 받은 것 같아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거였죠. 근데 그거에 대비 약 50회 정도가 되고 약물성이 우수하고 안전성이 확보되고 그리고 범용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 목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돌연변이에 대한 약물로 개발 가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 조건부 허가 신청 및 임상 3상 3상 시작이 2022년도 이거 아직 멀었죠. 현재 2020년 6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IND 상황이라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좀 멀게 느껴지는데 만약에 그런 게 뭔가 성과가 있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정말로. 정말 좋은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다 읽어드리려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제가 좀 정리해서 나중에 한번 전달을 해드리게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별 내용이 없죠. 좀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ADC에 대한 부분들 지난번 영상에서도 세계적으로 ADC 기술에 대한 기업가치들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계의 빅파마들, 글로벌 제약사들 이런 ADC 플랫폼 치료제를 필요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가 이게 고점이 될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고점을 높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매년마다 30% 넘게 성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큰 그림에 있어서는 단기, 중기적인 추세나 아니면 단기적인 추세는 제가 맞추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큰 추세에 있어서는 조정을 어떻게 받고 갈지 아니면 그냥 갈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흐름은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분석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나 지수에 대한 분석을 좀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일단 일단 그 뭐냐 레오캔 바이오 같은 경우에 딱 이 정도 이 정도로 보고 있죠 현재 이 정도 이런 거 고가와 고가를 연결하는 구간들 아직까지 돌파가 된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월봉 정도로 보시면은 그래도 차트가 참 긍정적인 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옛날 한 9월 달에도 이렇게 한 번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이 종목이 월봉에 있어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9월 달부터 보셨으면 이런 차트는 한 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레오캔 바이오에 대해서 월봉 차트고요 월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 그리고 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높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사이클이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상향 추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좀 제가 살짝 어려웠죠 여기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언제냐면은 제가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12월 지금 현재 12월 달 진행이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월봉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어려웠던 게 이게 트렌드 돌파냐 아니면 토요랜드를 돌파하지 않았느냐 약간 이런 관점이었거든요 현재 뭐 트렌드를 좀 돌파했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이 정도까지 볼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두 가지였죠 여기가 눌렸다가 다시 가느냐 아니면은 여기가 좀 저항을 늦게나 받고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느냐에 대한 관점이었는데 지금 추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추세적인 부분들이나 차트적인 위치에 있어서는 눌림 주고 더 가는 차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을 좀 훼손하지만 중요한 구간들만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시장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월봉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주시해서 근데 월봉을 보면서 우리가 거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봉 정도나 아니면 주봉? 주봉 정도도 상당히 잘 나왔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봉도 상당히 그... 뭐였더라? 역사적인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 위에서 이제 흐름을 나와줬고 그 위에서 이제 고가 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봉 일봉 관점 그리고 제가 이제 코스피 코스피 정도로 분석을 진행을 했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코스피... 물론 이 레오캔 바이오가 코스닥에 있는 종목이긴 한데 코스피 따라서 이제 코스닥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종목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이제 2011년도, 2011년도 고가예요 2011년도 고가 그리고 여기는 2018년도, 2017년도 고가입니다 고가를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은 약간 이런 고가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더 갈 수 있어요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무리해서 분석을 하진 않겠다 이런 의도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영상을 남겨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신규로서 이제 레오캔 바이오 아니면 뭐 레오캔 바이오가 아니든 뭐 다른 종목이든 신규로서 매수 관점은 굳이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뭐 단타다 단타면 충분히 단타나 아니면 스켈핑을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고 뭐 내가 레오캔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어... 이거에 대해서 같이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난 내려오는 파동맞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분할 매수를 뭐 쭉쭉쭉쭉 이렇게 하겠다라는 관점이 있다라고 하면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될 내용입니다 별로 도우면 안 되겠지만 내가 만약에 좀 트레이딩이나 아니면은 좀 단기적인 어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단기적인 좀 차익 단기적인 차익을 좀 바란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레오캔 바이오 든 아니면 다른 종목이든 굳이 여기가 돌파 되고 나서 만약에 뭐 3,000 정도를 간다 3,000을 간다라는 거는 저는 3,000 이상을 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저한테는요 저한테는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다른 사람이 3,000을 간다 그렇다는 거는 3,000이 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따라 붙어서 매매해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높아진다라고 하면 여기를 돌파를 하고 지지받는 흐름을 보여준다 주봉이나 아니면은 뭐 일봉상 그렇다고 하면은 상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긍정적이 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물론 단타할 종목은 많죠 단타할 종목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음 코스피나 아니면 코스닥의 방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코스닥은 그래도 좋죠 코스닥은 최근에 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방향성이 나온 뒤에 매매를 해도 아니면은 좀 주가가 눌렸을 때 매매를 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레오캔 바이오는 뭐 추세가 완전히 끝났거나 그러진 않아 보이죠 추세에 그냥 은봉 은봉이 발생하고 있는데 뭐 그 다음날도 양봉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시적으로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 레오캔 바이오 사이언스 그 레오캔 바이오가 이런 데를 이런 고가적인 영역을 완벽하게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달라붙어서 매매를 해보자 라는 의견을 드렸죠 근데 아직까지는 막 돌파한 그것도 이제 여기를 돌파할 거라면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는게 정석이겠죠 강하게 그것도 그리고 눌림 조금 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어 그러니까 돌파되기 직전까지는 저항의 영역으로서 저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거를 트렌드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겠죠 내가 트렌드를 최소한의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보겠다 라고 하면은 돌파된지는 한참 한참 됐고요 이런 트렌드를 봤다 라고 하면은 시적으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는 괜찮다 여기서는 매수해 볼 만하다 라는 관점이었죠 지난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순간 원래 이 정도의 트렌드를 보고 실적으로 제가 내릴 거라고 하면 이 종목이 내릴 거였으면은 이런 식으로 내려갔어야 되거든요 타이밍을 잃고 나서 오히려 돌파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가 급등 자리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한 25% 20% 넘게 이제 상승을 해줬는데 이제 또다시 신규 매수로서 바라본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지금 기다려 보고 있어요 저는 내가 만약에 뭔가 좀 신규 매수로서 올라가는 데 가담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내가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서 만약에 자리가 나온다 라고 하면 또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또 여러분들께 또 괜찮은 자리가 나온다 라고 하면 바로바로 설명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저는 좀 지수 지수를 조금 보고 있고 물론 지수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는 좀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어 막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 급작스럽게 빠진다 라고 하면은 뭐 이 종목도 다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게 여기를 돌파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좀 빠질 확률은 좀 덜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어떤 지수가 호재가 있어서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좀 좋았을 텐데 근데 지금 당장은 급하게 매수 신규 매수관점 내가 밑에서 샀다 라고 하면은 딱히 뭐 걱정할 일은 없죠 내가 만약에 이런 데 밑에서 샀다 라고 하면 걱정할 일은 없는데 어 조금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살짝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다 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뭐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추세가 오일선 위에 있죠 지금 현재 예 오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꺾였다 라고 말하기에도 참 애매합니다 예 네 아무튼 저는 이 정도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어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줄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술을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어 클릭하시게 되면은 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어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12월 11일 12월 10일 어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시 38분부터 네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어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네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어 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어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오택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15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650원 손절가 145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